예 고수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10강 인데요 10강이고 또 10당 입니다 노자 10당 인데 그 노자 10당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강의했던 8당 상선 약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들어가 싶습니다 상선 약수 8당을 한 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노자를 강의 이렇게 하는게 전체하는게 처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부족한 점도 많고 여기까지 깊이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8당 상선 약수를 생각해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게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너무 좋겠다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안 했구나 아 뭐 괜찮아 그 노자 8장에 있는 상선약서는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단어입니다 노자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데 그걸 제가 여러 책을 점검하고 읽어보니까 정말 해석이 제일 첫날 말씀드렸던 각자 노자였고 노자는 각자 노자라 해 가지고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노자라는 산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는 코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해석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제가 그 상선약서를 보니까 아까 제가 큰 공부도 없는 입장인데 첫 강의라는 것 때문에 아주 깊이 해야 할까 조리가 약했지 않나 싶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상선약서는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8장에 상선약서는 그 육아경제원에 지난번 했지만도 대학에서 이 대학에서 그 대학은 육아경제원에 입도서 입도서인데 입도서인데 이게 입문서라고 그런데 이 대학에서 보면 지어 지서 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어 지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뜻이 통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 가지고 아직은 뜻이 비교해서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그렇게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 모든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모든 진리는 하나인데 결국 진리는 하나고 우주도 하나죠 우주도 하나인데 이 바라보는 방법이 각자 환경이나 위치 또 개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정상에는 똑같다 이 정상은 이 정상은 진리는 똑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육아철학의 지어 지천이나 노자철의 상선작수나 근본적으로 같은 어떤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선자에 대한 문제겠죠 이게 바로 선자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노자의 상선작수나 선을 감시할게요 노자는 상선작수나 그런데 여기서 칠선이 있다 칠선인데 첫 번째가 거선지고 두 번째가 심선연이고 세 번째가 여 선인이고 네 번째가 은선신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사 선능이고 여섯 번째가 정선치고 일곱 번째가 동선시 이렇게 되는데 정은 그 논호에서 하실 때 이미 보셨겠지만도 논호에서 어떻게 보면 정자는 논호에서 공자에 말씀하신 정자는 정야라 해가지고 논호에 나왔어요 정치한다는 것은 바로 잡는 것이다 이 정자는 바로 잡을 정자입니다 바로 잡는 것이다 이 뜻이죠 정치의 근본 핵심은 세상에 뭔가 바로 됐지 않기 때문에 혼란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정치한다는 게 논호에 나온 겁니다 논호 안전편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러한 선자가 칠선자인데 이 선자하고 방금 말씀드린다 대학의 선자하고 한번 비교를 하고 들어가면 지난번에 육아 공부를 했을 때 육아의 사상하고 서로 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번에 한번 가져볼까 싶습니다 대학이란 책은 대학 지도인데 대학이란 책은 대학의 도 도는 길이면서 방법이면서 원리겠죠 원리 대학은 큰 공부죠 큰 공부 큰 공부 큰 공부이 됐다는 사람의 정면모습입니다 정면모습 그러니까 큰 공부는 뭐냐면 각자 자기 스타일에 맞는 공부가 최고의 공부라는 겁니다 대학에는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정면모습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다르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는 공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학 지도예요 그래서 대학을 갔다가 송대의 사람들은 대인지학이라 해가지고 대인이 되는 거예요 대인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 스타일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요즘 말하면 개성이 있는 사람이 대인인 거죠 그런데 이 대학의 상강령이라 해가지고 상강령이라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대학의 상강령은 육아의 기둥 같은 겁니다 육아철학에서는 그래서 아까 했지만 이게 입도 또는 입문 해가지고 유학에 들어가는 입문이면 입도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상강령에서 제 명명덕입니다 명명덕 그러니까 두 번째가 제 신민이고 이걸 송대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신자로 곤쳐가지고 신민이라는 건데 일단 세 번째가 제, 지, 어, 지선입니다 지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학에서 가장 기본인 상강령 이 강령은 뭐냐면 그물질을 하는데 그물질을 이 그물을 한다 보면 이 그물강자인데 세 개의 그물로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갖다 그물짜랑 똑같은 겁니다 이 강령은 그물강자니까 별의 강자니까 그런데 이 제 명명덕은 뭐냐면 명명덕은 이 구심력을 해당합니다 구심력 구심력 이거는 내면으로 즉 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심자 심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신민은 뭐냐면 원심력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행을 말해요 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명덕은 어떤 뜻이냐면 명덕이 명사 같다가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유가철학이나 도가 노장철학이나 똑같이 덕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덕 덕 그래서 노자도 이게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노자철학은 도덕경이라고 하는데 도덕경은 이것과 똑같이 뭐냐면 이 도가 개체속에 개체속에 들어갔을 때 덕이 되는 거죠 노자철학은 노자철학은 도는 지난번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하면 비상명가했을 때 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 원리인데 그것이 개체속에 들어가서 형상계로 등장했을 때는 덕이 되는 겁니다 나무의 덕 도리의 덕 모든 형상이죠 개개인으로만 개개인의 덕 그래서 노장철학도 근본적으로 각자가 각이 타고난 덕을 통해서 그 도의 원리를 깨닫는 항문이란 게 바로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육아철학도 근본적으로 이 덕이란 게 있는데 육아철학은 그 덕을 그냥 명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발견명자 이 이유가 뭐냐면 이걸 그냥 활용하죠 육아철학은 이 삼라만상이 있는데 이게 만상들인데 이 만상들이 있는데 이 만상들은 만상들은 전부 다 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있다 빛이 빛이 그래서 나라는 어떤 대상이 나라는 대상이 내 속에 생명력으로 들어와 있는 빛의 근원을 향해 가면 하나인 빛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치 태양을 만나듯이 이게 신성이고 영성이죠 그래서 내가 명덕이 뭐냐 내 속에 있는 빛인데 이 개인 속에 들어와 있는 빛의 덕을 갖다가 근원인 빛과 만나는 것이 명명덕입니다 육아공부의 수양론은 육아공부의 수양론은 육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속의 생명력으로 내재하고 있는 빛의 근원을 향해 수양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보통 수기라고 하죠 수기 또는 수양이라고 하겠고 똑같은 경우죠 노자도 다 오늘 하는 게 식당도 말 그 공부인 듯이 그래서 같이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빛의 근원을 가니까 근본인 빛을 만나게 되는데 하늘의 태양이듯이 자기 속의 신성이며 영성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괴체 속에 여기 올라갔어 자기 의식이 여기 올라갔어 보니까 모든 괴체 속에 빛이 다 들어있으니까 옆에 있는 타인들이 타들이 나와 동체라는 거예요 동체 똑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이 동체라고 느끼고 나오는 행동이 인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기독의 말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명덕을 밝히는 방법이 바로 자기 내면의 구심력인데 이 구심력을 밝히는 방법이 육아철학의 사서상경 속에 방법론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지어 지선인데 이 지어 지선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건 좀 이따 하고 그래서 내가 내가 이 내가 내 속에 있는 빛을 발견하니까 내 속에 있는 신성 영성 하나님 진리를 발견하다보니까 모든 존재 속에 이런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탄음은 내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일치해져 그러니까 마음으로 일치해져 그러니까 저절로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사랑을 갖고 바로 이웃한테 베푸는 것이 치민입니다 민은 이웃이죠 이웃에게 친하게 사랑을 베푸는 게 친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신성의 영성의 빛을 깨달은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바로 사랑의 인이죠 인 인의 친함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깨닫지 못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게 유가철에서 유명한 수기치인이란 말인데 수기 수기 치인 또는 안인이라고 하는데 안인 사람이 자그를 닦게 뭐냐면 남을 다스레이고 남을 편하게 주는 겁니다 이 다스레 치자는 어떤 거냐면 이 물수자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코고 이거는 입입니다 사람이 코와 입이 제일 중요하니까 클 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이 그 사람이 코와 입을 촉촉하게 적성한다는 것은 편하게 해 준다는 말입니다 코와 입이 사람이 마음이 탑탑하면 코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그게 하고 편하게 해 주는 거죠 그게 다스레 치자예요 그러니까 이 수기치인을 한다는 수기는 바로 이 명명도이고 치인은 바로 치민인 거죠 그래서 이 수기의 깊이만큼 수기의 깊이만큼 치민의 영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수기 치인 수기 수신자가 치고 평신한 말이 나오는데 이 그 다음에 이 수신 그 다음 쟤가 쟤가 다음에 그 다음에 쟤가 치우가 그 다음에 평신한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이 이 명명 덕에 빛의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의 마치 연못에 돌을 던져듯이 파장이 번져가듯이 내면에서 이 영성의 진리의 빛이 밝아지는 만큼 주변을 밝히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정도, 어떤 사람은 나라 정도 어떤 사람은 평천화를 그 품에 안고 그 빛의 사랑을 뿜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육아에 나오는 게 이 대학에서 수신제가 추구 평천화를 만나봅니다 그러니까 이 평천화까지 간다는 것은 이 네 명명에서 이 신성의 빛이 크고 깊고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 논어에서 나는 하학이 상달이어서 난 겁니다 공자가 스스로 하는 게 나는 하학이 상달하고 싶다 이렇게 두 번이 나오고 하학은 삶의 현실이니까 이게 삶의 일상이죠 일상 일상 생활을 통해서 글에서 말했지 않으니까 상달이 진리니까 진리에 이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생활에서 진리인 상다는 하나니까 여기 이르면 모두 만물이 하나로 보이는 거죠 요 원래 우리나라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그 프레임이라는 책을 써는 건데 프레임 이 프레임도 똑같은 거고 사람이 프레임 창인데 이 아웅다웅 사오는 것은 그 프레임의 창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지니까 사수한 걸 다퉜 시야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인철 교수의 책이 되겠네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박사 받았는데 심리학 교수예요 이게 심리학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수한 것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다툰다는 것은 그 사람이 프레임이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최인철 교수예요 그리고 이 프레임이 넓으면 넓으면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 자식이 주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공자의 하악의 상도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면에 이 내면에서 깊이 돼가면 이 내면의 세계에 그룹을 안 된다면 구십역적 명명적과 시민역적이 돼가면 그 깊이 돼가는 만큼의 이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달라지는 만큼의 그 사람 마음대로 새로운 친함이 나오는 건데 이 신자는 왜 나오냐면 사람이 친하다는 것은 친하다는 것은 늘 만나면 새로운 감정이 있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남녀가 사랑했을 때도 어제 만나고 좋았는데 오늘 만나니까 저런 새로운 감정이 있나지 않는다면서 이미 끝난 사랑이죠 친할 수 있는 것은 늘 만나고 늘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야만이 그게 참으로 친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자로 통한 겁니다 나날이 새로운 사람은 나날이 만나면 좋은 거죠 가장 친한 거죠 그래서 친구와 신을 통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냥 되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지어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어질서는 지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자는 지급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급력이 여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리하고 무릎하고 발뒤꿈치 발이니까 이게 바로 지금 여기니까 내가 지금 제가 있는 용어수이죠 이게 엉덩이를 앉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만족한 거에요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만족할 수 있어요 이건 엉덩이니까 그러니까 지성이란 것은 지극히 순수하다 지난번에 지극히 순수하다 그 다음 잘한다 그 다음 결과 좋다 결과 좋다 이런 뜻인데 지극히 순수하기나 지극히 결과가 좋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순수하다 난 정말 순수해 그러는 건 그 순수가 말에 아니라 내가 몸이 내 발이 있는 이 순간에 순수하지 않는 건 전부 허상인 거죠 전 구두선이란 말이죠 보통 입으로 입만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명명덕을 통한 자기 수양의 원리 자기 내면을 통한 수양이나 이웃과 친하게 해 드리는 행동의 문제가 끊임없이 그 순간에 지극히 순수한 상태로 행동을 해야만이 이 두 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친민과 명명덕은 지어지선이란 이 순간에 지선의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만이 명명덕과 친민이 살아 움직거리는 명명덕과 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어지선이야말로 가장 가장 중요한 힘이죠 이게 이제 상승이 약속을 막 묻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과철학에서 유일하게 이 지어지선이란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과철학에서는 이걸 자꾸 난 다음에 사서상경 중에 유일하게 명상처럼 집중하는 방법을 제시한 게 있어요 바로 이 뒤에 그러니까 지지 이후에 유정이라고 내가 이 순간을 안거지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지 이 대학이 바로 이 뒤에 호빠로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대학 4학년이 뒤에 호빠로 이어져 나오는데 사람이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안 그런 후회라야만이 안정이 된거 안정 내가 지금 여기 사무실 앉아있네 여기 있네 공부하러 왔네 안그러면 내가 등산을 하고 있네 안그러면 영화를 보고 있네 그 순간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그 순간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던 안정이 되는거에요 정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이 순간에 몸은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알지 못하면 몸은 있지만 마음은 반대가 있지도 헛사비처럼 입니까 헛사비 이건 헛사비가 아니라는 거에요 바로 그래서 정 이후에 정 이후에 능정이야 사람이 이 순간에 나의 위치 내가 있는 위치를 안 그런 후회라야만이 번뇌망상을 벗어나서 이 순간에 고요롭게 몰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요러울 정자에요 이 순간에 나는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러 왔다는 걸 알아야만이 사람이 고요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안정이 내가 이제 이 순간을 모르면은 마음이 고요롭지 못하죠 지금 현재 저해남 땅끝에 가기나 뭐 부산 자갈치시장 가기나 뭐 수없이 막 헤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없기 때문에 고요하게 이 고요러울 정자는 몰입이 되니까 몰입이 집중이 되었답니다 고요하게 모든 명상과 참선에 첫 문의 뭐냐면 정 자 있습니다 그 정관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 정관 이 불유어에서 많이 쓰는데 고요러울 바라본다는 이 말이죠 정관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이 되니까 정이 되니까 정 이후에 그 다음 똑같이 능자면 아니 편안해져 마치 컵에 물을 딱 놨을 때 그 물이 흙탕물 같은 게 고요러워 가지고 찌끈하고 맑은 물이 있듯이 아주 고요러워 이렇게 된 거야 편안해지는 거죠 이 편안한 상태는 몰입이 더 내려가는 거죠 다른 그러니까 명상 참선할 때도 이 모든 망상이 끊어지고 자기 속에 몰입되는 거 아까 명명도 빛이 찾아가는 거죠 그 빛의 근원의 이름이 이를수록 자기 속에 신성과 진리가 확 밝아지면서 다른 망상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야 되면은 안 이후에 능여라 이제 편안해지면 안 이후에 능여라 생각이 없잖아요 이거 생각했죠 생각했죠 그러면은 잡념이 없이 순수한 직관에서 생각이 깊숙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 이후에 능덕이라 여 이후에 능덕이 유과 철학에서는 각자를 안 씁니다 각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생각, 글쎄에는 참다운 생각, 사고가 이 사고가 깊어져 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 내구학이나 마음공부에 대한 책들 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떤 순간에 명상이나 차를 타가면서 생각할 때 굉장히 고요로우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의식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의식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의식이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냐면 자기 내면의 깊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까 상선의 약속일 때 그 근원을 만날 수 있는 의식이 그게 칼륨이 말하면 무의식이 의식이 무의식 세계로 되어있다는 그런 유형을 썼는데 그러면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 자기가 자기가 보는 의식이 상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가면은 모든 관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까지 이룰 수 있는데 그게 그의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류본말 사유종시라는 삼라만상을 무류본말 만물이 살아가지고 있었다 없어진 현상 사유종시의 일이 있었다 없어진 현상을 알게 된다는데 고 디간은 그렇게 깨달음의 디간은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며 지금 여기에 내가 순수하게 몰입한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어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지어시선의 말로 이 육아철학을 풀 수 있는 포인트하는 힘이 된 거예요 그 기논의 짓거는 그러니까 이 지어시선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요즘 불교에서 참선하는 것 또 명상하는 것 육바산안, 동남아, 육바산안, 전부다 이걸 뒤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지어시선의 상태가 노자철학에서는 상선약수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선약수를 다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상선은 지선과 똑같은 말이죠 지선은 지극히 순수하다 상선은 최고의 선이다 순수하고 똑같은 거죠 지선과 상선은 이게 바로 지선과 통과하죠 지선 밖 이런 것들을 도와 통한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는 형상도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 드러낸 것이 물이나 영하이나 밖 같은 거죠 밖이라면 계속 나오지만 그런데 이러한 순수한 도의 세계가 바로 지극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상선이죠 그러면 이 상선은 약수인데 이 물이란 것은 이 순간에 흐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물은 바로 이 눈앞에 강물이든지 샘물이든지 흘러야만이 물로서 갇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물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은 말라버린 샘, 말라버린 강줄기 등 그러니까 물이란 것은 바로 이 순간에 눈앞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은 뭐냐면 바로 이 전부 내게 통하는 거죠 상선 약수가 통하는 거냐 다시 말해서 물과 같이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이죠 자, 거 요거는 일곱 개는 뭐냐면 거한다, 마음이다, 더불이 했다 말한다, 이건 뭐냐면 그 어떤 상황들이에요 상황들 요거는 요거까지 뭐냐면 그 상황들 말해서 상선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상선을 상선을 하는 거죠 이걸 하나씩 한번 봅시다 그는 뭐냐면 지금 여기라면 지우자 통해 지금 여기라면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내가 산다는 거죠 그 한다는 거 산다는 것은 바로 땅처럼 땅에서처럼 최선을 다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땅으로 흘러갈 때는 수없이 많은 형태예요 샘물에 나와 가지고 폭포스도 만날 수 있고 덜로 갈 수도 있고 안그러면 바위를 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상황인데 물이 땅을 스쳐갈 때 만나면 수없이 많은 땅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때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순간에 그 하더라도 마치 물이 그 땅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서 극복해서 흘러가듯이 최선을 다하는 게 그 선지요 그래서 이 지자는 지난주에 합격 때마다 처지예요 각자 상황은 처지예요 처지는 순간순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선지입니다 그 선지 누구나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처지에 처지에서 최선을 다한 이게 바로 대긍정입니다 대긍정 대긍정 그 선지는 대긍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처하는 상황이 땅이 현재 내가 자갈밭에 가서 막 물이 부딪혀 바위에 부딪혀 내가 왜 이런 데에서 흘러가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나는 극복이네 대긍정이죠 그 선지는 두 번째 마음은 연못 같다 연못은 수없이 많은 상황에 물이 와요 인생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부딪혀는 것은 기쁨 슬픔 워낙 미움 수없이 많은 게 있듯이 물도 탁한 물 맑은 물 똥물 수없이 많이 물이 오는데 그걸 다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도 물의 본성은 안 변해요 지나면 연못으로 본성을 지니고 오히려 마음물이 자라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란 것도 수없이 많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을 전부 다 연못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본성을 안 변하듯이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상성 약수의 기운을 자기가 소화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뭐래 보자 세 번째인데 더블을 여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는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더블을 안 사면 못 살아요 혼자 못 사는 겁니다 더블을 여자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가진 관계 인간은 관계 속에 사는 거죠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는 인, 사랑, 자비 이게 최고죠 이거야말로 관계를 가장 조화롭게 만든 거죠 조화롭게 사랑이야말로 가장 조화롭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물이 바로 내려가면서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 대상 한 명이 돼 그러니까 네모 그렇게 하면 네모가 되고 세모 그렇게 하면 세모가 되고 뭐 어딘데 가도 그걸 전부 다 상대와 맞춰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 역시 수없이 많지만 서로 다투고 싸울 때는 뭐냐면 내 주장과 가든 상대한테 내 주장만 옳다고 그럴 때 싸울 때 너무 많죠 다투 때가 상대 입장도 생각하고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요걸로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막하죠 자꾸 그런 문제가 바로 더블을 할 때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한테 그런 사랑같이 끊임없이 조건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더블을 할 때는 인을 사랑을 실천하는 최상이라는 거예요 상승각적 최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 이 말에 대해서는 이기동 선생님도 하는데 소리라고 이기동 선생님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소리 뭐 파도 소리인데 이 소리가 샘물 소리를 듣고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곡물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강물 소리도 들리고 파도 소리도 들리는데 물은 수없이 많은 소리를 내면서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걸 들리게 했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며 샘물이구나 강물이구나 바다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소리가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그렇듯이 사람도 사람도 살아가면서 상대의 말을 헤아릴 수 있을 때야만이 인간관계의 믿음이 돈득해집니다 인간은 언어를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소리 속에 스며나오는 거 물은 자기를 다 표현하지 못하면 파도 소리처럼 일렁일렁 거릴 때 물이 어느 정도의 넓이에서 얼마나 크구나 알듯이 사람도 상대가 말을 다 하지 않지만 그 말의 파장을 통해서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고 그 헤아림을 통해서 상대한테 마음을 베푸는 게 그게 바로 신의 신 믿으신 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몇 마디의 말도 이 사람 정말 지금 현재 슬프구나 굉장히 기쁘구나 이 사람 지금 괴롭구나 원망이 많구나 그랬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상대의 소리에 호응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란 거야 인간관계가 최고하네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싶어 갔을 때 뭐 등등 수없이 많이 증가하는 거야 그게 바로 신의 관계야 신의 신은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의 행간 이면을 공명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언어란 도구가 던지는 이면의 세계를 헤아릴 수 있는 공명이 됐을 때 신이 가능하여 나는 그 친구한테 하고 몇 마디 안 해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3 대 1 우리는 수없이 1 대 연속이죠 끊임없이 1이 연속되는 가능성이 살고 있죠 그런데 1을 할 때는 이 능력 능할 능자는 뭐냐면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건데 그 능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의 실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일은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그 일 자체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끝내면 밀어붙이다 어느 순간 일을 준 게 있다는 거예요 계속 능하도록 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일이 부딪히면 일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계속 자기가 적응시켜 가면서 거기에 자기 노력을 자기 걸 만든다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래서는 그 채우라는 거예요 바로 물이 어떤 상태든지 끊임없이 모아 가지고 바다를 흘러가잖아요 바다를 끊임없이 어떤 상태의 일이 있는 상황이 상황이 벌지라도 웅덩이에서 웅덩이를 채우기도 하고 아깝지만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차가 옆으로 휘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자기 능력 최대한 흘러 가지고 바다를 흘러가는 게 있어 그러한 상태고 그 다음 정은 정리하라 세상을 내가 자기 바르는 거지 이게 전부 다 어떤 상황인데 내가 어떤 것을 바르게 하고 싶다 바르게 한다는 것 중에는 바로 내 주변을 다스르게 바르게 다스리는 것만큼 바른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논어에서 나는 정은 정리라고 하는데 정치가 뭐냐 이랬을 때 그건 정리 아니라 바로 잡는 거다 바르게 하는 거다 정치는 끊임없이 바르게 잡는 거다 이 바를 정자는 갖고 있는 뜻은 이게 한일자 이랬는데 그칠지 부수 이랬기입니다 그칠지 부수 이 한 문차에 가면 그칠지 그칠지는 뭐냐 바를 정자는 지금 여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는 뭐냐면 이 지향성입니다 지향성 지향성 미래죠 미래 미래에 대해서 하나의 확실한 길을 알았을 때는 그 바를 정자가 되고 그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길을 정하는 것은 바로 잡을 정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잡을 정자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바르다는 것은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발이 흘러간다는 것은 그 상황을 잘 다스려 가지고 흘러가듯이 사람이 바르다는 것은 어떤 상황마다 그걸 전체를 잘 이끌어 가지고 다스려 가면서 흘러가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게 가장 바른 사람이에요 이것만 옳다고 고제비가 상대를 거부할 수 없고 더불어 흘러가야 되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70억 인구가 더불어 흘러가고 있는데 요걸래 와서 산업혁명 개인적인 발달 때가 넘어지면 다투는 게 많죠 실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건데 묵질적 이익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행동 움직거릴 때는 그 때에 맞는 거 때에 맞는 거 때에 맞는 거 물이 때에 맞게끔 안 내리면은 이 삼나마는 살 수가 없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여름에 홍수하기 때문에 여름 비가 마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풀이 무성하기 때문에 비가 마요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비가 많이 와야죠 홍수이라도 봄비는 살살 내리고 가을비는 이불을 뜯고 겨울 준비하게 만들고 때에 맞게끔 활동하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말로 상상자가 제일 중요할 수 있죠 시중인데 이게 육아철화에서는 시중이라 그러는데 상황이 맞는 건데 그러니까 명명덕과 취민을 합포하는데 시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어질 수 있는 거죠 아까 대학상광역에서는 지극히 순서하면 바로 그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죠 지어질 수 있는 거죠 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 이러한 상태가 이러한 상태가 이러한 상태가 바로 상선약수가 되고 육아철학에서 말하는 지어질선이나 이 노자에서 말하는 상선약수나 그 근본의 바탕을 거의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수기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상선약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부유 강조법 대저 오직이니까 이건 오직이니까 강조법이죠 대저오직이니까 아주 강조하는 거죠 부쟁이라 다투지 않음이라 뭐냐면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나와 타가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러한 칠선은 뭐냐면 탈을 의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극복해 가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이건 남과 다투는 대상이 없는 겁니다 오직 자기만 추구하는 세계예요 칠선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다투지 않아 그래서 자기 추구 자기 추구 자기 추구죠 바로 자기 공부고 자기 추구 자기 공부고 칠선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도를 향해 덕도 이게 득도가 되겠죠 도를 얻는 길이겠죠 그러니까 육아철학에서는 바로 이 칠선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게 성인이라고 해요 성인 육아철학에서는 아 노당철학에서는 노당의 성인은 바로 상선약수 상선약수는 결국 도의 모습이니까 도의 모습 다시 말해서 수영아 바크데시 도의 모습이니까 도의 모습을 이렇게 삶의 자연현상에서 끄집어내서 그 자연현상을 통해 가지고 그 내면의 자기 공부를 통해서 득도 이 도를 터득한 사람이죠 터득한 사람이 육아철학이죠 그리고 일반인은 뭐냐면 이러한 세계가 있는 것을 하면서 수양공부를 하는거죠 수양공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해소하지만 오늘날이 갖고 있는 것은 이 전체가 다 하나의 이 물이 근무원 쪽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다니까 가는 것은 바다니까 이 바다야말로 이 바로 도의 세계인데 근무원 쪽으로 도의 세계에 가면 모든 물들이 개체에 70억이란 인간이 70억이란 물절기가 바다에 가면 다 하나에요 그렇잖아요 치외바다 그렇듯이 이러한 수양철학을 통해서 오늘날 강력한 개인질을 통해서 혼란이 오고 있는 상태를 한 번쯤은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절도 된다는 겁니다 단장군 미국 선거도 벗부만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이익주의인데 그리고 일반인은 바로 이 수양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세계를 가면 삶이란 것은 바로 그쪽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설락하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머무르는 삶이 뭐냐면 그 축복이 되는 거죠 축복이 이 자체를 향해 간다는 그 축복이죠 뭐 눈앞에 보이는 불안폭이 바람에 흔들린 나뭇잎 모든 대상이 결국은 축복으로 바뀌지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나의 행복이지 뭐 뭐 행복은 있을 수 없지만 이게 나의 행복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계로 가니까 마지막 규제는 뭐냐면 유우 부쟁이라 무우라 그래요 우 이것은 허물이죠 허물 잘못이죠 잘못 그러니까 허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왜 스스로가 자기 추구에 대긍정점을 살기 때문에 허물은 어디서 오느냐 뭐 부정적인 사고에서 오거든 부정적인 사고에서 끊임없이 미움 원망 하늘 속에 부정적인 시야 때문에 허물을 짓지 긍정은 허물을 짓지는 못하죠 1일씩은 9일씩이라고 늘 나날이 새로운 축복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선약수의 마지막은 부유 강조법 대저 오직 다투지 않습니다 다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결국은 허물도 없는 경제에 일으켰다는 게 바로 성인이 된 거죠 상선약수에서는 상선약수에서는 그래서 일반인들은 바로 이 상선약수라는 이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 삶을 반추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절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철학에서 상강령 뇌 명명덕 신민 지어 지성과 이것이 같이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어 지성이 바로 상선약수 그런 최선을 다하게 되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신성 영성 같은 그 세계를 깨닫게 되고 그 신성과 영성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의 자식이고 신의 아들이죠 진리 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체니까 저절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학에서 말하면 숙이 친 숙이 안이 된 거죠 이런 경제가 서로 통하는 그런 세계가 오늘 상선약수 다시 하게 된다 지난번에 했지만 제가 로자의 강의를 이렇게 하기엔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점도 많고 깊이 못돼 가는데 지난번에 상선약수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하는 게 뭔가 확인했는데 설명이 좀 명쾌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리 책 저 책 쓰신 분들의 책을 보면 연구하고 제 스스로 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하겠다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55분에 하겠습니다